친구들, 오늘 마음이 어떤가요? 소중한 나의 마음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. 가만히 내 마음을 느껴보아요.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고 편안히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요. 마음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올려보아요. 검은 구름이 내 마음에 몰려와 뚝뚝 뚜두둑 빗방울이 떨어져요. 두 눈에 주르륵 눈물이 나요. 무엇 때문일까요? 멈추고 싶은데 자꾸만 눈물이 나요. 기분이 안 좋아요. 말하고 싶지 않아요. 혼자 있고 싶어요. 눈물이 나고 혼자 있고 싶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? 그건 슬픔이에요.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해요. 몸을 웅크리고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요. 나는 너무 속상했어요. 나는 화도 났어요. 나는 힘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나는 슬픈 거예요. 나는 잘하고 싶었어요. 나는 가지고 싶었어요.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요.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나는 슬픈 거예요. 슬픔이 생각, 마음, 온 몸으로 가득 채워져요. 말로 설명하기 힘든 슬픈 마음을 춤을 추며 표현해요. 친구야, 너도 슬프니? 나도 슬펐어. 엄마도 슬퍼요? 나도 슬펐어요. 선생님도 슬퍼요? 나처럼요? 슬플 땐 울어도 괜찮아요. 슬픈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. 내 마음에 따뜻한 목소리가 나를 위로해요. 그랬구나. 그래서 슬펐구나. 이제 괜찮아.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검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빛나요. 눈을 감고 두 손을 마음 위에 살포시 놓아요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히 내쉬어요.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. 눈물이 나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아요. 그러고 나면 다시 웃을 수 있으니까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신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멘